cbs가 수입 배급한 영화 예수는 역사다가 개봉 3주 만에 누적 관객 수 14만여 명을 기록하며 종교 영화로서는 이례적인 흥행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 만큼 실제 주인공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문화현장 오늘은 영화 예수는 역사다의 주인공 리 스트로베를 소개합니다 이사라 리포터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예수는 역사다가 지난 3일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기준으로 누적 관객 수 14만4,755명을 기록하며 흥행 성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 만큼 영화 속 실제 주인공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이자 실존 인물인 리 스트로베은 이른바 엘리트 코스를 밟은 인물입니다 1952년 생긴 그는 예일 법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의 유명 언론사 중 하나인 시카고 트리뮨지에 최연수로 입사해 14년 동안 법률 담당 기자로 일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부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금의 핵심인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심층 취재를 해나갔고 취재를 하면 할수록 예수 부활이 허구가 아니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국 일리노이주 윌로우 크릭교의 예배에 참석했다가 극적으로 회심하게 됩니다 이후 리 스트로베은 1998년 영화의 줄거리가 되는 내용을 더 케이스 포 크라이스트라는 제목의 책으로 변했고 이 책이 1,400만부 발행되면서 미국의 팍스TV 토론 프로그램 진행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7년 서던 보금주의 신학교에서 기독교 변증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미국 텍사스 우둘랜드 교회 목회자와 휴스턴 벱티스트 대학에서 기독교 사상을 강의하는 기독교 변증가로 설교와 강연, 저술활동 등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원작 리 스트로베리슨 예수는 역사단은 국내에서는 지난 2002년에 두란노 출판사가 편했습니다 이번에 영화가 화제를 모으면서 예수 24 등을 비롯한 각종 온라인 서점에서 종교 부문 서적 베스트셀러 1위에 등극하기도 했습니다 철저히 이성적 사고를 지닌 무실론자가 예수의 부활이 허구라는 것을 증명해내려다 결국 회심하게 된다는 이야기는 신앙인들에게는 보금의 확신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기독교에 대한 관심을 갖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사라입니다